이번에는 두 번째 정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오피스텔이고요.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. 역시 신축으로 전해드리면서 투룸 오피스텔이 기다리고 있거든요.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서울 서초구, 서초구 하면 강남 3구 중에 한 군데죠. 방배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이다. 또 오피스텔이 들어가는 지역이 현재 오피스텔이 거의 없는 지역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희소성을 갖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고어선, 고반포역에서 도보 약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. 또 실사용 면적을 보시게 되면 약 44.52평 정도가 나오죠. 소위 말하면 큰 1.5름 형태의 물건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구면은 지하 2층, 지상 10층으로 투룸 형태와 1.5름 형태로 나눠져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험 물건의 중공식기를 보면요. 보험 물건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 물건이 아니라 이제 한 두 달만 있으면 중공이 되는 가서 직접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고 반포역에서 도보 약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또 이수역과도 가까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. 따라서 이수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7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죠.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을 끌고 다니는 7호선에 상당히 인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임대가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. 또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. 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넓은 1.5름 형태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약 3억 2천 6백만 원 정도의 매매가가 구성되어져 있는 알토랑 같은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지금 소개해드리는 정보는 오피스텔,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. 서초구 방배도 인기 많은 지역이잖아요. 입지 좋은 거 말할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개발 호재들도 여전히 있다고 하거든요. 어떤 게 있을까요, 이사님? 본 물건의 호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. 일단은 입지 여권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부 반포역에 인접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설해마을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상당히 환경 자체가 주거하기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부 반포역과 이수역에 인접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른 어떤 강남 상구의 어떤 지역보다 녹지 공간이 상당히 조금 우수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녹지 공간과 어떤 교통 여건을 모두 다 갖춰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주변 지역을 좀 보시게 되면 이쪽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군이죠.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반포초등학교, 세화여자고등학교, 세화여중 등 주변 지역에 좀 많이 포지인이 되어져 있습니다. 또 동작중학교라든가 동작초등학교, 또 설해초등학교가 반경 약한 500m 내에 위치해 있다. 또 주변 시설 자체가 교육 환경이 상당히 좀 우수한 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립해청원 바로 뒤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근린 공간이 상당히 좀 많이 발전이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녹지 공간도 가져갈 수 있는 지리적인 이점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개발 호재를 좀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반포주공에 대한 아파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워낙 좀 크다 보니까 주택구역을 한 4개 정도로 나눴습니다. 현재 지금 1주구에서부터 4주구까지 현재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중에서 3주구가 시행속도가 상당히 좀 빠릅니다. 그래서 현재 지금 시공사를 현재 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좀 접어들였는데 현재 대우건설하고 현재 지금 삼성, 물산하고 현재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전체적으로 세대 수를 보게 되면 약 5200세대 또 주변 지역 자체가 같이 도로교통이라든가 주거 주변 지역이 환경이 상당히 좀 개선되다 보니까 개선되다 보니까 본 물건이 있는 지역과 상당히 좀 많이 인접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거기에 있다는 어떤 수해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이 지하화 사업입니다. 바로 이 한남아이씨하고 양자아이씨, 서초아이씨를 거치는 이 도로가 지하공사로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을 할 단계에 좀 접어들었습니다. 그렇다면 주변 지역이 녹지공간화돼서 주변 지역이 상당히 좀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서초구 방배동에서 좀 희소성이 있는 귀한 오피스텔로 신축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적인 메리트도 굉장히 컸습니다.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고요. 그 전에 건물도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. 네, 건물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 달이면 마무리가 됩니다. 그 현장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현장에 오시면 직접 현장을 보시고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.5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7평 수 자체가 약한 13평 이상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넓게 좀 만들어졌다. 또 뷰 자체가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이렇게 건물 특징 안에 옵션 자체가 상당히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뭐 북유럽은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모던하게 인테리어를 디자인을 했다라는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요. IoT 시스템뿐만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또 보안 시스템까지 잘 연결되어져 있는 좀 뭐랄까요? 수준에 맞는 그 지역의 수준에 맞는 오피스텔이다. 또 따라서 나중에 어떤 그 집값 상승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예산 가격을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 매매가 자체가 3억 2,600만 원입니다. 상당히 좀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전세가 약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실제 자체가 약 한 2,600만 원 약 소액 투자로 강남 상구에 또 위치가 좋은 지역의 오피스텔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 월세를 예상하게 되면 월세는 보증 한 2천에 한 120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월세 수익도 상당히 조금 잘 나오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